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원가의 개중에 원가의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본격적인 원가를 하기 위한 용어, 용어하고 원가의 분류 설명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기대하시고 가시죠. 자, 원가의 3요소. 앞에서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가 있었죠. 원가의 3요소.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재료원가죠. 재료비, 재료. 그냥 재료라고도 하고 원료, 재료에서 원재료라고도 합니다. 원료, 재료 합해서 원재료.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재료, 어떤 문제는 원재료입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자산이에요. 일단은 자산입니다. 이 개정구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이라고 했죠.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입니다. 맞죠? 자산 증가. 그럼 여기서 기초. 여기서 월초라고 한 이유는, 앞에서 따로 안 했었는데 원가 계산 기간. 원가 계산 기간은 1개월입니다. 원가 계산 기간은 1개월이에요. 우리가 회계 기간이죠. 회계 년도. 회계 기간은 우리가 하던 대로 보고 기간이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하죠. 1년 기준. 물론 반기나 분기, 이런 중간 재무보고도 있지만 특별한 거 없으면 1년인데, 중요한 건 원가 계산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씩이에요. 한 달씩. 예를 들어서 원가의 3유소가 재료원가나 노무원가인데 특히 재료원가는, 재료는 1년 내내 가격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오르락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는데 재료값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재료값이 계속 변하는데 원가는 1년에 한 번에. 그럼 너무 늦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은 한 달에 한 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 기말, 말로 하면 또 안 들었다고 그래. 나 못 들었으고 그래. 기초, 기말, 전기, 당기, 차기 이런 표현이 월자가 붙어서 월초, 월말, 그리고 전월, 당월, 그리고 차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월초라고 써놨죠. 근데 솔직히 월초라고 쓰나 기초라고 쓰나 앙둥이나 방둥이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어떤 문제에서는 월초재고라고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기초재고라고 나옵니다. 문제 센스 있게 그냥 알아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 월말은 대변. 전기이월, 전월이월, 차기이월, 차월이월. 어쨌든 기초차변, 기말 대변, 차산이니까 항상 우리 생생생기초의 거래의 판료소 개념,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은 당연히 알아야죠. 못 되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지금 접어요. 이 책 접고 회계원리 다시 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 매입. 재료 매입하면 재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매입, 재료 매입. 분계로 표시하면 차변의 재료, 대변의 현금이니까 상품 살 때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었듯이 재료, 자산 증가합니다. 그럼 기초재료의 당월 매입, 당기 매입, 당기, 당월 뭐 문제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센스껏. 다시 기초재료에다가 당기 재료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 재료를 뺀 나머지가 바로 소비액이다. 원재료 투입액. 제품만 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굳이 공식으로 말하면 재료 투입원가, 즉 소비액은 소비액이라고도 합니다. 소비액은 월초 재료 재고액 플러스 당월 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월말 재료 재고액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재료원가, 재료원가를 계산하는 공식. 아니면 1, 2, 3, 4 중에 1번은 재료, 2번은 노무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중에 공식이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외워라. 저 같으면 이거 안 외워요. 이걸로 외웁니다. T계정. 우리 회계는 항상 이 T계정, 분개와 T계정 구조에 집어넣는 걸 익숙하게 한 사람이 결국은 점수 잘 딸 수밖에 없습니다. 자, T계정 구조로 하면 공식 외울 필요 없죠. 물론 공식 안 외워도 T계정 보면 기초의 매입도에서 기말 빼는 거. 이게, 이게, 이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노무원가로 갑시다. 어쨌든 이건 알긴 알아야 돼요. T계정 구조로 외우길 권해드리면서 규제 21조, 거기다가 컬러까지 입어드렸던 거. 그거 잘 보세요, 이거. 자, 이번에는 노무원가, 임금. 회계원리에서는 급여였죠. 회계원리에서는 급여인데, 이제 원가회계잖아요, 지금. 원가회계이기 때문에 공장이란 말이에요. 항상 제조부, 공장, 생산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현장 직원한테 주는 건 임금이라고 합니다. 회계원리에서 급여, 원가회계에서는 임금. 이제 등이라고 쓴 건 급여, 임금, 이거 말고도 잡급, 이런 식으로 또 수당,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자를 붙인 거고, 어쨌든 급여입니다. 회계원리로 따지면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 비용 소멸은 대변입니다. 비용이니까. 자, 회계원리로 따지면, 그래서 당지, 당월, 지급, 차변, 그리고 당월, 미지급, 당월, 지급, 당지, 당미. 오, 저게 뭐지? 그 다음 전월, 미지급의 전미, 월라리, 이건 뭐지? 어쨌든 결론은 당월, 지급액에서 미지급 더한 다음에 전월, 미지급 뺀 나머지, 차변 더해서 대변 뺀 나머지가 소비액이 됩니다. 농업이 소비액. 근데 지급액, 미지급액 저게 뭐다냐? 그럼 잠시 후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공식을 하면 당월 지급액, 당월 지급액에다가 미지급액을 더한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을 빼면 소비액이 나옵니다. 근데 미지급이 왜 들었지?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번에, 그 3번에 있는 경비랑 한 번에 외우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딱 외워버리면 끝나. 자, 근데 일단 여기서 혹시 회계원리에서 결산정리사, 우리 재경시험에서는 결산정리사 안 나옵니다. 왜? 그건 그 밑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오는 거니까 안 나와요, 이상하게. 어쨌든 결론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자,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일단 미지급은 결산정리로 따지면 발생계정입니다. 다른 말로 예상계정이지요. 예상계정은 비용에 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은 지급액하고 같은 변에 있는 겁니다. 더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전월 거니까, 전월에서 2월 되니까 반대, 역분계 월리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물론 한 번에 외우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린다 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미지급자 붙으면 부채잖아요. 미지급자가 붙으면 부채입니다. 부채는 기초가 어느 변? 대변이죠. 전기 미지급이 기초 거잖아요, 전월이니까. 그러니까 부채계정이니까 기초가 대변이다. 그다음 기말이 차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론 외우는 건 한방에 외우는 거 한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미지급이 왜 차변해왔나? 뭐 한 번에 외우면 되니까, 일단 기억을 더듬어서 결산정리사항 했던 거랑 대입을 해보시거나. 자, 경비로 갑니다. 사실 경비는 따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재료원가나 노무원가는, 특히 재료원가는 말할 것 없이 무조건 외워야 되고, 노무원가나 경비는 한꺼번에 외우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것도 경비, 회계원리로 따지면 이것도 해서 보험료나 임차료, 수선비 등등등. 말 그대로 각종 경비입니다.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이자 비용 될 수도 있고, 임차료가 될 수도 있고, 수도강렬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회계원리로 따지면 비용 개념이니까 마찬가지로 발생이 차변이고, 소멸이 대변입니다. 항상 거래에 팔려서 비용 어느 변, 수익 어느 변, 자산 어느 변, 기본이에요 항상. 따라서 지급액, 비용 발생, 지급은 차변이지요. 거기다 전월선급, 전선, 전월선급 차변이고, 당월선급은 대변입니다. 회계원리에서 선급 비용할 때 선급, 선급은 2연이었죠. 2연은 비용에서 빼는 거였죠. 예상은 더하는 거였고, 아까 미지급은 차변이었잖아요. 미지급은 차변, 예상, 발생은 더하는 거고, 2연은 빼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독일어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 분들은 회계원리에서 결산정리 사항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안 해도 한 방에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건 메모해 두세요. 여백에다가, 밑에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노무원가나 경비, 노경, 노무원가나 경비예요. 노무비나 경비, 노무원가나 경비는 한 번에 외워버리세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외워버려요. 사실 이 부분은 재료가, 재료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런데 노무원가나 경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 방울 외워버리고 말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2연 예상 이거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전선, 당지, 당미. 전선, 당지, 당미.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차변에 와야 될 거 세 가지 외워버리세요. 전선, 당지, 당미. 전선차, 당지차, 당미차. 외워요? 외워요? 전선, 당지, 당미. 외우는 거 쉽잖아요. 공부 중에 제일 쉬운 게 외우는 거죠. 그런데 외우는 건 공부인가? 공부는 공부지. 어쨌든 공부 중에 제일 쉬운 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워. 어쨌든 전선, 당지, 당미. 외우세요. 여기 전월성급액, 전선, 당월지급액, 당지, 그리고 아까 농후원가에 나왔던 당월 미지급액, 당미. 이거란 말이에요. 당미. 전선, 당지, 당미. 차변 외워요. 그럼 차변 것만 외워두면 전선 반대 쪽에 당기성급, 당선. 당기비지급 반대 쪽에 전기비지급, 전미. 그리고 나머지가 소비액이다 또는 발생액이다 이렇게 됩니다. 회계 원리, 회계 원리로 따지면 이게 비용 계정이잖아요. 비용의 지출액, 지급액은 차변이고 결산대, 손익계산서로 대체되는 건 대변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도 돼요. 일단 결론은 차변 것만 외워두세요. 전선, 당지, 당미. 전선, 당지, 당미. 그럼 나머지는 대변 이러면 되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렇게 한 방에. 그러면 농후원가나 제주경비는 한 번에 외워도 됩니다. 자, 이래서 원가의 3요소 세 가지 했고 넘어갑니다. 교재 22쪽으로 가요. 원가의 흐름.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100입니다. 진짜 100인데, 자, 우선 여기. 여기다가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지금부터 이 원가의 흐름대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매시험에 한두 개는 나와요. 그리고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원가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하셔야 돼요. 교재는 요건 없습니다. 요건 없는데, 뭐 그 뒤에 대신 다른 걸로 요약이 돼 있어요. 일단은 요거.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겁니다. 제노경. 재료원가, 농후원가, 경비를 제노경, 제노경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손으로 다 그려서 하던 시대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제노경, 원가의 3요소가 제공품이라는 계정을 거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갑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재료원가, 농후원가, 경비를 투입해서 제공품, 사실은 요 밑에 제조간접원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공품하고 제조간접원가로 가는 거에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은 제공품으로 오니까 제공품. 그리고 제공품에서 제품을 완성했으면 완성된 건 제품. 또 제품 중에 이제 제품은 팔려고 만들었잖아요. 팔았으면 판매, 팔았으면 매출원가라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는 재료에서 출발해서 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외워요. 뭐라고요? 제노경. 제노경인데 그냥 사실은 재료. 재료예요. 농후비나 경비는 당연한 거고. 제노경. 제노경이 제공품을 거쳐서 완성된 건 제품. 제품에서 판매된 건 매출원가. 머릿속에 쫙 그리세요. 제노경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외우세요? 벌써 외웠죠? 이 정도면 외웠지? 뭐 까일까. 자, 이제 재료원가. 어? 아까 했던 거네. 재료, 자산이랬잖아요. 원재료. 기초차변, 매입차변. 거기에서 기말을 빼면 여긴 출고액 써놨는데 아까는 소비액이라고 썼던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옆에 화살표가 막 신나게 쳐 있죠? 이 출고액이 재료비라는 계정으로 갔다가 재료비가 다시 제공품 계정과 제조, 간접원가 계정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신나게 그려드렸잖아요.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자, 직접원가.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분리해봐요. 일단. 재료원가 중에 이건 직접비다, 이건 간접비다. 분리하네요. 분리해서 따로따로 짓게 하는 겁니다. 직접비를 짓게 하는 게 제공품이고 간접비를 짓게 하는 게 제조, 간접비예요. 옆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보시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누경. 제누경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벌써 제가 3번인가 4번 했죠? 벌써 외웠죠, 그럼? 자, 그다음. 노무원가 갑니다. 노무원가도 마찬가지. 조금 아까 했던 거. 전선, 당지, 당미. 당지, 당미, 전미. 차변 쪽을 먼저 외울했죠? 그럼 발생해. 이것도 마찬가지. 노무비라는 계정으로 갔다가 그중에 직접비는 제공품,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넘어가는 거. 이거. 이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란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임금에서 소비액 구하는 거. 발생액 소비액. 그리고 경비. 전선, 당지, 당미. 전선, 당지, 차변. 당선, 대변. 소비액 구해서 제조경비로 왔다가 똑같이 직접비는 제공품,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접비는 제공품,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로 간다. 따로 집계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 계정을 일단 무조건 기필코 반드시 남기하시고 그러면 23쪽 위에까지 된 겁니다. 그 밑에 붕괴 같은 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소비액을 이걸 붕괴하면 대변에 임금 나오고 차변에 제공품, 제조, 간접비 또는 노무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과정이 따로따로 다 돼 있는데 제가 열심히 침투격하면서 설명하는 거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셔도 되고 이해되면 다행인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일단 넘어가도 돼요. 그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요약한 것처럼 재료원가나 노무원가나 경비 소비액을 소비액을 직접비에 해당되면, 직접원가에 해당되면 제공품으로 대체를 했고 간접비에 해당되면, 간접원가에 해당되면 제조, 간접원가로 분리했잖아요. 그중에 이거 제조간접원가는 생략했습니다. 23조, 제조간접원가에 간접비만 다 짓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제조간접원가는 무조건 제공품으로 넘어갑니다. 제조간접원가는 무조건 제공품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이유 없어요. 수백 년까지는 아닌데, 백여 년 전에 원가액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체계화되면서 그때부터 원가 흐름을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다. 직접비랑 간접비로 분리해서, 나중에 분리해서 따로따로 얼마씩인가 관리한 다음에 이제 간접비를 직접비에 다시 합산하는 거예요. 간접비를 직접비가 있는 제공품으로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제공품 계정에 아까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 중에 직접비만 따로따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조간접원가가 다 온 상태에서 제조간접원가가 무조건 제공품으로 넘어가니까 맨 아래는 제조간접원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 구분해드렸죠? 색깔로 몰아들인 거, 그 몰아서 이만큼 뭐라고 한대요? 두 개 중요한 거죠? 이만큼 뭐라고 한대요? 그게 바로 당기, 당월, 총제조원가, 당기, 총제조원가, 당월, 총제조원가, 당기, 총제조원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당기, 총제조원가는 바로 이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직접 제조경비에 제조간접원가까지 4개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보통은 직접 경비는 안 나옵니다. 경비 중에 직접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경비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당기 총제조원가 그러면 3가지가 나옵니다. 뭐, 직접 재료원가, 직제, 직접 노무원가, 직노, 그리고 경비는 보통 안 나온다고 그랬고, 제조간접원가, 제강, 이 3가지입니다. 이걸 당기 총제조원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완성된 것은 제품으로 넘어가고, 아직 미완성인 건 기말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이 워크인 프로세스 이렇게 돼 있죠? WIP, 자, 제공품이에요. 즉, 현재 가공 중인 거, 현재 작업 중인 거, 즉 미완성인 걸 얘기합니다. 아직 미완성인 게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즉, 이번 달에 작업이 안 끝났으니까 다음 달로 넘기는 거죠. 그게 바로 월말 제공품이고, 이게 바로 차기로 이월되는 거죠. 차월, 이월. 그럼 이 월초 제공품이 전월, 이월이 되는 거죠. 지난달에서 넘어온 거죠.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듯이, 지난달에서 이번 달로 넘어온 게 바로 기초 제공품입니다. 지난달에서 넘어온 게 기초 제공품,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게 기말 제공품. 다시, 지난달에서 넘어온 거랑 이번 달에 새로 투입한 거 합쳐서, 합쳐서 투입한 총원가가 되는 거고, 그중에 완성된 건 제품,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여러분 책에 또 색깔 구분해 드렸죠?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당월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여기서 나올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는 당월 총 제조원가를 묻고, 어떤 문제에서는 당월 제품 제조원가를 묻습니다. 총 제조원가, 또는 총 제조원가라고도 하고, 당월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당월 총 제조 원가가 아니라 제조 비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당월 총 제조 비용, 중요한 건 총자 붙는 거랑 완성품, 제품, 제품 제조원가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책에 색깔 구분해 드렸습니다. 차변 쪽에 있는 것은 투입원가. 이번 달에 제품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총 제조원가고, 대변에 이거는 완성된 겁니다. 완성품 제조원가, 당월 제품 제조원가. 꼭 그리세요. 기필코, 여러분은 기필코 제공품 계정을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지만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제공품 계정은 무조건 오늘 지구가 박살나더라도 오늘 외우고, 외우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그거 아닌가? 어쨌든 오늘 세상이 거시기 해도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제공품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기초 제공품 차변. 제공품 계정에 제공품이 오는 건 당연하지요. 기초 제공품 계정에 기초 제공품이 와야지 기초 재료가 오고 기초 제품이 오면 안 되겠죠. 센스컷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온다 이제. 저거 색깔 칠한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 직제, 직접 노무 원가, 직노,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재간. 물론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직접 경비. 그런데 직접 경비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친 게 당월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 제공품이니까 기말 제공품. 제품이면 제품이죠. 기말 제공품 뺀 나머지가 이게 뭐라고요? 말로 해야 돼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여러분도 더더더더 말고 한 500번만, 너무 많은가? 5번만 따라 그려봐요. 한 번에 하지 말고 오늘 따라 그려보고 하루 뒤에 또 그려보고 일주일 뒤에 또 그려보고 이러면 나중에는 안 그려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려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당월 총 제조 원가, 여기는 당월 제품.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당월이나 당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공품 개정은 재료부터 재료, 그리고 제공품, 재료, 제공품. 이거는 진짜 오늘 관 짜더라도 외워놓고 관에다 집어넣으세요. 넘어가요. 그다음 제품.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옵니다. 24쪽 제공품에서 분개를 제가 열심히 침튀경하면서 안 써드렸죠?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기초 때 분개를 티계정이 옮기는 전기 또는 전기된 걸 보고 분개 뽑아낼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제품입니다. 중요한 건 제품도 자산.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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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 아유, 굿즈, 굿즈 많이 하죠? 우리 딸내비도. 맨날 우리 딸내비는 마마무의 목숨 거는지. 어쨌든 굿즈, 요즘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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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가 뭐지? 했더니 굿즈가 굿즈야. 그 굿즈가 이 굿즈였네요. 어쨌든 제품, 제품.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기초 제품 차변. 기말 제품 대변. 어차피 자산은 항상 기초가 차변, 대변의 기말.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 부채는 대변의 기초, 차변의 기말. 지금 제가 독일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딴 나라 말처럼 들리면 안 돼요. 생기초. 거래의 판료소 입각에서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말의 대변. 그리고 아까 제공품에서 넘어온 제품 제조원가. 그럼 다시 지난달에 팔다 남은 제품에 이번 달에 새로 완성한 제품. 더한 다음에 이번 달에 못 팔은 거. 기말 재고. 기말 재고 뺀 나머지가 팔린 거죠. 팔린 거. 팔린 거를 매출원가라는. 매출원가라는. 어? 여기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분 책에 매출원가로 24쪽 맨 위에 돼 있죠? 복사해서 넣다가 제가. 제가 이거. 제품이 아니에요.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비용. 비용입니다. 비용. 매출원가로 대체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괜히 지웠네. 잠시만요. 위약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우리가 손으로 그릴 건 아니죠. 다시.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 중에 직접비는 제공품 그리고 간접비는 제조, 간접원가로 일단 분리한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다시 합산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제조, 간접원가는 제공품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제공품에서 완성한 걸, 완성한 걸 어디로? 제품으로. 그리고 제품에서 이제 팔면, 판매된 건 어디로? 매출 원가로. 이게 원가 흐름입니다. 이 원가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쫙 그리세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흐름을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말로 해요. 말로 해요. 재료원경,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 재료경에서 제공품, 재간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무조건 제공품으로 대체. 제공품으로 합산. 그런 다음에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왜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면 24쪽 하단에 그림 있죠? 원가의 흐름, 도예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화살표 신나게 그려서 해놨죠?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에서 직접비는 제공품, 간접비는 제간비. 그리고 나머지는 판간비. 즉, 제공품, 제간비는 제조, 생산원가고 판간비는 일반 관리비의 생산과 관련이 없는 별도 구분입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게 4번. 동그라미 번호 붙여놨죠? 순서. 그리고 제공품에서 완성하면 제품, 제품에서 판매된 매출원가. 그것까지 해드렸고 체계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마지막 월차선이겠죠? 우리 생기초 배울 때 모든 비용과 수익은 결산대 손익 계정에 대체하잖아요. 집합손익. 그런데 여기는 월차선익이죠? 왜? 원가계산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원가계산은 한 달에 한 번에서 그냥 손익이 아니라 월차가 붙어서 월차선익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월차 휴가? 어쨌든 월차예요. 그래서 모든 비용 수익은 손익 계정에 대체하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간다. 알아들었으면 끝난 거고. 자, 25쪽 맨 위에. 25쪽 맨 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재무상태표에는 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기말 재고. 재무상태표에는 재료, 제공품, 제품은 전부 다 자산이고 기말 재고, 월말 재고가 옵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적히고 판간비가 적힙니다. 자, 그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로 갑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결론적으로 첫 번째 줄 마지막 붙어있는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의 필수적인 부속명세서이다. 뭔 소리인고 하니? 손익계산서. 어머나, 손익계산서는 안 그려있네. 손익계산서에, 전산회계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손익계산서, 원래는 CIS 이래야 되죠. 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CIS인데 보통은 IS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 매출액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나머지를 매출 총이익으로 계산을 하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기타 등등에서 순이익 나오잖아요. 이때 이 매출원가를 구할 때, 여러분 책 보세요. 25쪽. 손익계산서가 두 개 있어. 한쪽은 일반 상기업, 상기업 손익계산서고 오른쪽은 제조업 손익계산서잖아요. 일반 상기업 보면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 그리고 상품 매입액이 적혀 있고 거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나머지가 매출원가로 돼 있습니다. 일반 상기업은 상품이잖아요. 사답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원가관리액에 있잖아요. 원가관리액에 제조업, 공장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 파니까 기초 제품이 아니고, 아니 상품이 아니고 기초 제품입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에 사다가 팔면 매입액이지만 만들어 파니까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 제고액을 빼서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근데 이때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근거를 내라. 그게 바로 손익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다시 보시면 재누경,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 재누경, 재누경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 나오고 거기다 기초 제공품 더하면 합계 거기서 기말 제공품 빼면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적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을 살펴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조원가 명세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어떻게 그려라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채우기 가로채우기 이런 가로채우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외워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좀 전에 좀 전에 지원대 제공품 개정을 다시 그려보면 기초 제공품 차변의 단기 총 제조원가 차변 이 단기 총 제조원가의 직제, 직노 그리고 재간 제조관절 원가 있었죠. 거기서 기말 제공품 빼면 그게 바로 단기 완성품 제품 제조원가였잖아요. 이거를 수백 번 그려봐야 수백 번 필요없어요. 솔직히 한 두세 번 그려보면 알잖아요. 벌써 외웠겠다. 그렇죠. 웬만하면 벌써 외웠겠다. 제공품도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기초 차변, 기말 대변 그리고 차변의 총 투입원가 대변의 완성품, 제품 제조원가 아이가 이거 뭐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재노경 이거죠.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 이거죠. 여긴 재간이라고 썼는데 직접 경비가 있으면 쓰는 거니까 경비잖아요. 경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재료. 기초재료의 메이백도에서 기말재료 빼는 거잖아요. 재료 계정 머릿속에 그리면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재료, 제공품, 제품 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 계정을 무조건 암기하세요. 재료, 제공품, 제품 암기하세요. 지금 세 번 얘기했죠. 외우세요. 외워놓고 다음 진도로 따라와야 돼요. 거기다 기초재공품 더하면 합계 거기서 기말 빼면 단계 제품 제조원가 재노경 더하면 합계 거기서 기초재공품 더하면 전체 합계 거기서 기말재공품 빼면 제조원가입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시험에 잘 나와요. 결론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구할 때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가는데 그 제품 제조원가의 산출 과정을 나타내는 부속 명세서이다. 그리고 시험에 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입해서 기입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옵니다. 보다시피 여기 기초재료기말재료 기초재공품 기말재공품은 나옵니다. 머릿속으로 따지면 재료가 재료가 결국은 제공품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제공품에서 제조원가 구하는 것까지가 제조원가 명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나 제공품의 기초기말은 들어가죠. 그런데 제공품에서 팔리면 제공품에서 완성된 것이 제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기초제품재고액 기말제품재고액 이런 거 기초제품이나 기말제품은 제품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제품제조원가는 제공품에서 구한 거죠. 이 금액은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공품에서 완성품제조원가 따라서 기초제품이나 기말제품은 그 다음 단계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도 매출원가도 여기서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품에서 매출원가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단계제품재조원가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 제품계정이잖아요. 이 다음 얘기에요. 다음 얘기. 그래서 시험에 잘 냅니다. 잘 냅니다. 잘 내는데 신나게 틀리는 사람도 있죠. 그냥 외우는 사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료, 제공품, 제품 이 원가 흐름을 T계정 구조로 익혀둔 사람은 이런 문제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아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있구나. OMR 카드 컴사 마킹을 잘못하면 틀리는구나. 그건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예제가 있죠. 예제는 기필코 알아서 다 풀어보세요. 제가 안 풀어드려도 푸세요. 그런데 그중에 2번이 이건데 솔직히 지금 원가를 진짜 처음 배웠다 그러면 이런 문제 못 풀죠. 복습해야 돼요. 복습하고 나서 솔직히 한 달 뒤에 풀어도 돼요. 한 달 하면 안 되나? 안 되지. 어쨌든 한 일주일 뒤에 복습 다 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그럼 매출 제품의 원가 줄이면 매출 원가입니다. 그럼 매출 원가 하면 머릿속에서 아 제품 계정이구나. 그럼 원래는 재료 계정 따로 그리고 제공품 계정 따로 그리고 제품 계정 따로 그려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해봐요. 분명히 이거 제일 좋은 건 재료 계정 따로 그려요. 재료 계정 따로 그려서 해보고 제공품 계정 그려요. 제공품 제공품 계정 그리세요. 왜냐하면 재료 소비에게 제공품으로 어차피 넘어가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공품에서 완성된 게 어디로 가요? 제품으로 넘어가죠. 제공품에서 완성된 게 제품으로 넘어가잖아요. 하나하나 그려서 제품에서 마지막 나오는 게 매출 원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묻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연습을 어느 정도 수달 시켰다. 그러면 나중에는 재료 제공품 제품을 전부 다 한꺼번에 재료 제공품 제품을 재료 플러스 제공품 플러스 제품을 다 한꺼번에 그립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자산이지요.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자산 자산이니까 1월 1일과 12월 31일이 있으면 1월이 기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기초재고고 여기 있는 것들이 기말재고예요. 기초차변 기말 대변이죠. 그리고 재료구입 재료계정 차변이죠. 그리고 노무원가나 제조경비 차변이죠. 그럼 이 자체가 바로 T계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매출원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인가는 하나하나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럼 차변 더하면 얼마지? 109 차변이 109만원 대변은 24 24만원 24를 빼면 8호 매출원가가 8호 맞다. 큰일 날뻔했네. 85만원 맞죠? 암산 잘하죠? 85만원 이렇게 한 번에 구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T계정 딱 생각해서 따따따 넣으면 바로 나와요. 저 계산기 없이도 풀었죠. 물론 계산기 누르면 돼요. 여러분은 솔직히 이거 1분 안에 못 풀까요? 우리 한 문제당 1분이 넘어요. 원래는 마킹 생각하면 문제 푸는 것만 하면 1분 그다음 마킹 원래는 40문제 50분 꼴이니까 40문제 50분이니까 한 문제당 1분이 넘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T계정 구조 재료와 제공품 제품만 조금만 외워놓으면 이런 문제 1분 안에 충분히 풀어요. 그리고 이론이 거의 반일했죠. 이론은 공부만 되어있으면 답이 손 들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우리 시험 특징 공부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데 합격은 쉬워요. 그게 좋죠. 공부는 쉬운데 합격이 어려워.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시험은 공부는 어려워요. 공부가 쉬운 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답이 손 들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T계정 원래는 재료계정부터 원래 그려야 돼. 재료계정 그리고 제공품 그려서 완성품 구하고 완성품이 제공품으로 넘어가서 매출원가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료계정은 안 그려야 되는데 재료까지 그려봐야 돼요. 재료계정 그려서 재료계정 구해서 소비액을 구해서 그것이 제공품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이렇게 오는 과정을 다 그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다 세 개의 계정을 합쳐도 됩니다. 하나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실전 맛보기라고 돼 있죠. 실전 맛보기 실전이 뭐예요. 실전이 실전이지 실전 맛보기 문제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어려워 보이죠.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처음 하니까 처음 하니까 처음 할 때부터 아우 쉬워 이러면 우리 재경관리사라는 네임밸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어려워. 근데 내용은 나중엔 조금만 적응하시면 쉬운 겁니다. 단기 제품제조원가 구해라.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월날이 제품제조원가네. 아 그럼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그럼 여기 기초제공품 차변에 단기 총제조원가 잖아요. 단기 총제조원가 여기에 다시 뭐 있었죠. 직제 직접재료원가 직노 직접노무원가 재간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경비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제공품 나오고 그럼 나머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이걸 오늘만 해도 제가 지금 몇 번 그렸어요. 오늘만 해도 벌써 세 번인가 그렸잖아요. 벌써 외웠겠다. 그죠? 중요한 건 외우는 거 쉬운데 또 까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반복해야지. 한 번 하고 한 3일 뒤에 또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고 열흘 뒤에 또 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각인이 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걸 생각해서 아, 이거랑 관련된 문제인가 보다. 근데 그냥 마냥 쉬울 리가 없고 직접재료원가는 50만 원이래요. 자, 직접재료원가는 50만 원. 자, 저는 만 단위를 좀 씁니다. 만 단위를 이해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단기 총제조원가 25% 단기 총제조원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거의 단기 총제조원가 이 금액의 25%래요. 25%가 50만 원이라네. 그럼 원래는 얼마짜리래요. 얼마란 얘기지? 200이란 얘기죠. 암산해보면 되잖아요. 다 합쳐서 20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의 30%래. 가공원가는 뭐죠 또? 가공원가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공원가죠. 이게 가공비 가공원가. 근데 가공원가의 30%가 제조간접비래요. 30%가 0.32 어? 단기 총제조원가가 200인데 그중에 이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몰라. X야 X. 그거의 30%가 제조간접비. 그럼 나머지의 70%. 나머지 제 가공원가가 총 X라면 그거의 30%면 나머지 70%. 0.72 노무원가인데 지금은 아직 자료가 없죠. 자 근데 또 요거 기초제공품은 단기 총제조원가의 20%고 기말제공품은 기초제공품의 120% 이거 뭐야? 자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총제조원가는 200이라는 걸 알았는데 총제조원가는 200이라는 걸 알았는데 가공원가는 두 개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다시 기초제공품은 총제조원가 25%로 총제조원가 나왔죠. 총제조원가 200인데 그거의 기초가 20%면 2는 4 40만원이 되는 거죠. 200에 20%니까 0.2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기초의 120% 기초의 120%가 1점이죠. 120% 1.2 120%가 왜 1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갔다 오세요. 어딘가 1점이면 이게 48이 되죠. 48 물어본 건 제품제조원가잖아요. 됐나요? 자 이 상태 뭐 지금 딴 건 없죠. 뭐 이거 뭐지? 다른 거 없죠 이제. 주어진 거 다 했나? 재료원가 딴 거 없어요 이제? 아 그럼 이제 가공비 나왔네요. 이제 가공비 나오네. 총제조원가 200이고 아 아까 그게 안 보여요. 갑자기 딴 거 암산 이거 이거 암산하는 것도 있거든요. 애더버 가고 어쨌든 총제조원가 200이었잖아요. 근데 재료원가가 50이야. 그럼 가공원가는 150이죠. 이거 3개 합친 게 총제조원가 200. 근데 그중에 재료원가 빼니까 150. 아이 바보야. 150에 30%면 45만 원. 뭐 따로 안 구해도 되겠네요. 그럼 차변 어쨌든 나왔네. 아까 합계 이미 나왔는데 아까. 아이 바보야 바보. 어쨌든 이왕 계산한 김에 하면 이건 105만 원 되겠죠. 자 그거 몰라도 그거 몰라도 중요한 건 아까 총제조원가 200 나왔고 그거의 20%가 기초라고 하는 순간 차변합계는 240. 차변합계는 240. 대변합계 48. 빼면 190인가요? 물어본 게 단기 총 제조원가 192만 원. 그죠? 아휴 192만 원 맞죠? 아까 나왔는데 지금 엄한 짓 하느라고 아까 이거 말고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것도 둘 다 안 나와서 추정하는 거 그것도 잠깐 착각했네. 어쨌든 결론은 다시 총제조원가 200인 거 아까 나왔고 거기에서 재료를 빼는 순간 가공원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가공원가 나오는 순간 어쨌든 차변합계 200에 그 다음 이거 총제조원가 20%가 기초다. 그럼 하는 순간 차변합계 바로 나오고 대변은 이렇게 기말계산에서 빼면 답이 바로 나오죠. 어쨌든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딴 생각하다가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공품계정 구조 그래서 제품 제조원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조적으로 알지 못하면 못 풀죠. 그리고 해설도 친절하게 해드렸는데 해설은 제조원가 명세서처럼 해드렸죠. 제조원가 명세서로 해드린 거예요. 제조원가 명세서로 해드렸지만 퍼치나 매치나 똑같습니다. 결론은 T계정고조 제공품계정을 정확히 숙제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원가 흐름 중요합니다. 정리하고 또 잠깐 심호흡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